이산화탄소분석은 시험에 이거 나왔었어요. 탄약지게 이산화탄소분석시험법으로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는 지금 뭐냐면 오르사트법 나와있고 그 다음에 오산하요오드법 했는데 탄약지 시험에는 오르사트법이라고 이름이 안 적혀져 있고 이것을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몰리브덴산암모니아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산하요오드법은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데 간혹 원래는 이게 요오드 하는데 간혹 이것을 아이오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오르사트법은 뭐냐 구체적으로 암모니아성 그래서 여기 이 암모니아성 염화풀이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용액에다가 뭐를 그 아까 앞에 비겔게이치법이나 크로쇼호법을 통해서 시료를 채취했죠. 그 채취를 여기에다가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일산화탄소만 흡수를 시키겠죠. 그럼 이 흡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안에는 뭐가? 일산화탄소 가스가 많이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오산하요오드법이라는 것은 일산화탄소와 반응시킬 때 얘는 또 뭐와 반응을 시키냐면 요오드를 반응시켜서 이때 요오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럼 적으면 일산화탄소가 없다는 거고 많으면 많을수록 해서 나타내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스검지감법이라는 것은 측정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 있고 또 여기에는 지금 안 적혀있는데 한 가지 더 방법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온 게 뭐냐면 가스 크로마토 그래프 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면 수소염이온화 검출법 이라고 해서 보기에 나왔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 가스 크로마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종이에 사인펜을 점을 찍어서 얘를 물에 적셔보면 얘네들이 검은색인데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랑 비슷하게 얘는 뭐를 가스에 해가지고 이 수소염을 가지고 얘네들을 이온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화가 많이 되면 일산화탄소가 많이 있다. 라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탄약 측에서 나온 것은 다음 중 일산화탄소 분석법이 아닌 것은 1번 보기는 번호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번 다음에 3번 이렇게 돼 있는데 4번이 딱 한 가지 달랐기 때문에 아마 헷갈렸어도 문제는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인산화탄소 분석인데 마지막 보기가 뭐였냐면 페너설펀 3법이었어요. 보기 중에 헷갈리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거를 적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질소산화물 앞에서는 일산화탄소 분석법이라면 질소산화물 분석법은 뭐냐 페넬설펀산 법이라고 해서 BK 게이지법이라든지 크로쇼법에 의해서 채취된 시료가스를 어떻게 하냐면 물에 흡수를 시켜요. 그러면 얘가 물에 있는 H가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뭐가 붙어서? N이 붙어서. 그래서 그걸 아질산이온을 납틸아민과 이것으로 어떻게 하냐면 색깔을 입어요. 그러면 색깔이 변했다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그 안에 질소산화물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안에 있는 산화질소 함유량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중 일산화탄소 분석법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이 나왔으니까 4번은 당연히 아니니까 이걸로 해서 아마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전에는 이 후가스 문제가 안 나왔는데 요즘에는 환경오염 이런 것 때문에 출제위원도 그것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으네요. 그래서 이것이 질소산화물 분석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